지수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는 좀 쉬었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0.25% 정도 내린 거는 사실 내리는 신호는 줬지만은 누구 코에 붙여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다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국의 구조조정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그리고 또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구조조정기를 맡고 있는데 우리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앞으로 3, 4년 또는 4, 5년 동안의 키워드가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수는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등락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가는데 지수 관련주는 못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어떤 개별 종목이나 또는 경기 관련주가 못 가기 때문에 방어주 맥락에서 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거에도 보면 바이오주들이 갈 때 또 다른 테마주들도 같이 순환하는 그런 사실은 아이콘과 같은 게 바이오 제약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하반기 또 내년 내내 아마 개별 종목들의 순환 흐름, 테마주들의 순환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라서 저는 신산업 관련 종목들. 지금까지 산업이 없었다고 세례 생기거나 또는 있긴 있었는데 이제 막 깨어나서 막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있었으나 이것이 글로벌 시장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이 되는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그런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올해 내년 구조조정기에 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기의 키워드는 증시 키워드는 구조조정하면 뭐 다신 종목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갈망과 증시의 시세는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리뷰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리뷰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 보령 제약.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지난번 여기 윗고리를 보통은 이렇게 저점을 치고 턴을 해서 갈 때 뉴스나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윗고리를 단 양선이 만들어지죠. 21선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윗고리를 돌파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매집 형태이기 때문에 십자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선 3개쯤 두고 다음 다음 날 정도에 여기를 넘어서면 갭으로 뛰어넘는 양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패턴이 전형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이후에 지금부터 갈 때는 정고점이 있는 라인이 차트로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이 있는 라인이 13,500원이거든요. 지금 매수 7,500원 수익이지만 일단은 1차 목표치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 갔으면 좋고. 12,200원 자리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차트상으로 빨간선 지나는 자리인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14,000원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닷건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까 녹음 미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높이 있는 종목들은 부담이 된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나 테마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건드러서 올리는 후발주들을 끌고 가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러했어요. 작년 7월에 제약바이오가 그렇지 않고 작년 7월에는 전기차들이 그랬는데 초기 단계의 정기차 관련 종목들, 충전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다가 메인이었던 소위 양극재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포스코라는 이름만 붙이면 막 가는 후발주들이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포스코나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DX 이런 종목이 가던 작년 7월과 9월 사이 언저리에 소위 제약바이오 섹터는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높은 자리 종목들, 그때도 에코프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 있는 종목, 알테오진은 높은 종목들은 어렵고 오늘 또 HLB가 얻어맞았죠. 네, HLB가 제일 먼저 알테오전보다 먼저 시작했던 종목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후발주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은 다음 달까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조정 끝날 때까지 계속 박스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종목별 대응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편입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테마주 쪽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편입 종목은 3,2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닷건에 쫙 깔려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핑거스토리입니다. 자, 핑거스토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은 와, 이게 진짜 바닥에 있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여기에 볼리즈밴드를 넣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차트가 밑에 너무 처박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여기 까만 선 보이죠. 여기가 넘어서면 이제 추사전 안에 성공을 한 거고요. 또 패턴을 보면 전저점이 지났던 전에 지난해 11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전저점을 터치하고 나서 밑에서 패턴이 이게 이렇게 생긴 요철형의 요자형 패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라고 그러죠. 요철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이 D긋자 모양을 옆으로 눕혀놓은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꼭 꺽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저 진바닥이 확인된 거예요. 들이대면 그냥 가게 됐다. 그래서 오르는 내용 자체는 이게 뭐 웹툰이나 오늘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가지만 그걸 사실 그냥 뉴스 자체는 노벨 문학상 받았다라는 뉴스가 그건 하나죠.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이 그냥 뭐 그분이 그냥 글 잘 써가지고 한 것도 있고 월요일에 출중하신 분이니까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음악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복이라든지 또 음식 이런 쪽까지 확산이 되다가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적어도 20, 30년 이렇게 쌓여야만 사실은 세계가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영향이 없는 국가들의 그런 콘텐츠 아무리 글을 잘 써봐야 영향이 없고 시장성 없으면 예술적인 글이라더라 그냥 예술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결국은 글로벌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력의 상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노벨 문학상의 발표를 봐야 된다. 물론 뉴스는 오늘로 단발성이죠. 하지만 이 배경에는 한류의 확산과 연관이 돼 있으니 중요한 건 핑거스도리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에 제가 관심을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겨났지만 점점점 세계 시장을 확산해가는 지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웹툰과 웹소설이니까 그런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바닥이니까요. 딱 들이댈 만한 자리죠. 그러면 준비된 자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무협 만화, 묵검향이라고 하는 인기 무협 만화라고 떠 있죠. 웹툰을 만든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핑거스도리 해마다 이제 보시면 뛰어난 매출 증가가 진행되고 계속 또 매출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신산업에 있다는,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밥값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 그게 진짜 좋은 사업인 거고 또 우리가 주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자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보다는 중소형주가 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핑거스도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또 최근에 M&A, 오늘 지금 M&A 관련 중 예림당 또 사실은 제 포트에 있었는데 지금 손절당하고 없어진 종목 중에 또 항공조, 티웨이 항공이 포트에 있었는데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 손절됐더라고요. 손절 좀 짧게 잡았는데 그렇지만 아쉽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 M&A 바람이 거세요. 고려아인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과 연관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M&A 이슈도 결국은 테마주 순환에서는 빼놓지 않아도 될 그런 좋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POP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는데 K-드라마 K-클래식에 이어서 여기 K-클래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결국 뭐 세계 대회에 수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게 말하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사실 한국의 전통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K-컬처가 이제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유리벽이라고 하는데요. 노벨 평화상하고 노벨 문학상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진짜로 우리 실력이 인정받은 그런 거라서 이제부터는 한국 K-컬처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커지면서 관련한 우리 문화와 연관된 비즈니스들 웹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때마침 자리도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목표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표치 말씀드리고 1차 타겟 목표치는 3,6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나이는 2,7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는 무료방송을 안 했는데 오늘 4시반 무료방송을 할 거예요. 무료방송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프레임이 틀이 딱 나왔어요. 시장의 틀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기의 한국 주시수는 박스권이다. 외국인 매도는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안에서도 지금 금투세와 관련돼서 이게 4년 연장, 4년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되면 결국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훨씬 화려해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목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 어떤 종목이 많이 갈 건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투자자의 디어 궁금하신 분들은 4시반 무료방송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